봄나물 달래의 놀라운 10가지 효능 향긋한 봄내엄을 만끽할 수 있는 4월은 봄나물의 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 달래는 톡 쏘는 매운맛과 향이 있는 인기 봄나물이다. 대부분 들이나 산에서 야생으로 자라지만 최근에는 비닐하우스에서도 재배돼 사계절 맛볼 수 있게 됐다. 달래는 여러 효능을 갖고 있다. 생달래 100g에는 하루 필요 섭취량의 6배에 달하는 철분이 있어 여성질환과 빈혈을 예방해준다. 비타민과 칼슘 칼륨 등 무기질도 다량 함유돼 있다. 특히 비타민c는 멜라닌 색소 생성을 억제해 주근깨와 다크서클을 예방하기도 한다. 매운맛과 향을 유발하는 알리신은 원기회복을 돕고 식욕 부진, 충꼰증, 입술 터짐, 잇몸병 등의 저항력을 키워준다. 1. 스트레스 감소 및 정신건강 증진. 달래에 함유된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비구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지원하며 스트레스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달래의 향긋한 향은 식사 시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는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2. 혈액순환. 달래의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마늘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으로 혈액순환 촉진 작용으로 혈관의 건강 향상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렇게 혈액의 흐름이 개선되어짐에 따라 동맥경화와 같은 혈관 질환들을 예방하는 데도 효과적인 도움을 준다. 3. 자양강장. 달래의 혈액순환 촉진 효능은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데도 뛰어난 작용을 하여 자양강장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특히 남성들의 정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 4. 면역력 강화.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a를 비롯하여 비타민 b1, b2, c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풍부한 비타민 b군 계열은 잇몸병이나 입술 터짐 등을 개선하는 데도 효과가 크다. 5. 빈혈 개선. 달래에는 무기질 성분이 풍부하지만 그 중에서도 철분이 다량 들어있는데 달래 100g에는 하루 철분 섭취량의 약 6배에 달하는 양이 함유되어 있다고 한다. 이렇게 풍부한 철분이 혈액 내 산소 공급을 촉진하는 적혈구의 생성을 촉진하는 자가용으로 빈혈을 개선하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6. 피로회복. 달래에 다량 들어있는 비타민 c는 피로를 회복하는 데 뛰어난 효과가 있다. 특히 봄철 따뜻한 날씨로 인해 나른해져 생기는 충곤증의 달래를 섭취하면 좋은 효과가 있다. 다만 비타민 c는 열로 인한 조리를 할 경우 약 70% 이상이 파괴된다고 하니 생으로 묻혀 먹으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7. 여성 건강.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과 여러 비타민 성분으로 인하여 여성 질환 및 예방에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특히 생리불순이나 자궁출혈 등의 부인병을 개선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8. 피부 미용. 달래에 다량 함유된 비타민 c 성분이 활성산소를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멜라닌 색소를 억제시키는 작용으로 주근깨와 기미를 예방하는 데도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한다. 9. 해독작용. 달래에 함유된 알리신 성분의 강력한 살균 작용으로 체내 쌓여있는 독소 및 노폐물을 없애주는 해독작용에도 좋은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풍부한 칼륨 성분이 몸속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주어 붓기를 완화하는 데도 이로운 작용을 한다. 10. 소화촉진. 달래의 알리신 성분이 의액의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데도 좋다고 한다. 특히 봄철 입맛이 떨어져 식욕 부진 증상이 있을 때 달래를 섭취하면 식욕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한다.